경주군이 1800m 1등급 경주인 십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 투어로즈가 빠른 출발을 보였고 3번 성파와 이제 2위는 2번 프라임골드로 바뀌었습니다. 2번 프라임골드는 3번 성파를 따돌리고 산마신차 앞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코너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2번 프라임골드와 3번 성파 백전 도장마 4번 원더볼트 레이팅 108로 출전해 있습니다. 선두 지켜되고 있는 스페셜 러너와 바깥쪽 격차 좁히는 원더볼트 스페셜 러너냐 원더볼트냐 두 마리의 싸움에서 안쪽에서 버텨내고 있는 스페셜 러너입니다. 스페셜 러너 원더볼트 그 뒤를 따르는 르 시타델 네, 저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특히 부산에 왔을 때 몇몇에 있었을 때 우리가 조금씩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번째는 스페셜 러너와 바깥쪽 격차와 스페셜 러너와 바깥쪽 격차와 바깥쪽 격차와 스페셜 러너와 바깥쪽 격차와 바깥쪽 격차와 바깥쪽 격차와 바깥쪽 격차와 바깥쪽 격차와 바압한 esper swap 가장 많이 느낀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부모님의 부모님의 흥미를 덮고 싶고, 그는 그게 안 좋다고 생각했죠. 나는 매우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고, 그래서 나는 매우 좋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고, 나는 100%가 넘는 것 같다고 말했고, 그것도 제가 현재는 매우 좋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보수에 조금 공격을 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저한테는 부산이 넘는 것 같아요. 부산이 좋았고, 그리고 최고의 좋은 첩이기 때문에 큰 첩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몸이 좋아서 몸이 잘 보이고 저는 더 좋은 첩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평범하게 저의 조금 이예요. 저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잘 된다고 해서 올게 더 좋은 첩이기 때문에 더 좋은 첩이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많은 사람은 다음 주날에 key到了, zar의 자도 세 부 때 다음 일에 엇갈리 이렇게 waits done loving니다 제가 정말 optimize Acc Ott sing인 재미 없을 cuando